누이색 부족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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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슨 말이죠? 다음 문제는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부족을 이끌어갈 추장을 뽑기 위해서 하는 약간 지혜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게임. 재밌겠다. 두 명씩 하는 게임이라 토너먼트를 진행할 거고요. 한 명은 부전승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공정하게 없어요. 제일 공정한 건 가위바위보예요. 아, 오케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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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연단이다. 현무현이 말이네. 대박. 대진표를 정하겠습니다. 저랑부터. 저요. 전현무현. 전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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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갈 데 밖에 없어, 저를. 와, 대박이다, 진짜. 현무현, 저는 가고 싶은데 있어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우리 막내? 이기면 이겨도 전현무. 아, 나를 만나려고? 아, 정말? 나를 만나려고? 이겼다, 이놈아. 아, 김진석이 올라가야 되는데. 잠깐만. 오늘은 좀 상태가 좋은 분이. 아, 저 머리 굉장히 아파요. 지금 상태 안 좋아요. 아, 그래? 아, 최악의 언어, 진짜로. 오. 진짜로? 아, 두고볼다. 진짜 올라가고 있어. 아, 진짜. 진짜. 자, 성공을 정하겠습니다. 그럼. 가위, 바위, 고. 좋습니다. 세모치리의 성공. 조금 했는데, 이걸로. 어, 빠르게 하죠. 자, 폼으로 들어가서 한 번 더입니다. 네. 자, 이 팀은 굉장히 빨라요, 둘 다. 알고 하는 거죠? 일단은 막 지르는 것 같아요. 원래 생각 없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처음에 계산해봤자 계산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쌤 긴장하죠? 네.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머리 좀 서야 될 것 같아서. 오, 좋아요. 한 번 더죠? 자, 홈으로 들어가서 한 번 더입니다. 네. 자, 끝났습니다. 하석진. 와, 우리 개인. 그 누구였지? 아. 어. 플레이드. 자. 오. 오. 아, 가져갔죠. 가져가요. 자, 쌤 호출이. 위기예요.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많이 주시네. 자, 일단 뿌리고 보죠. 아, 남의 집에가 들어가 있죠. 당황했어요. 아무 생각 없었던 거. 지금, 지금 쓰는 아무런 전략이 없는. 아, 원래 이거 생각 없이 해야 되는 게임이라서. 갑니다. 자, 뭔가 계산이 있었죠. 오, 적선. 한 번 더 합니다. 아, 무서워요. 하석진. 우승후보예요. 아, 진짜 거침이 없네요. 거침없어요. 한 번 넘겨주세요. 한 번, 어허. 넘겨줬어요. 오. 할 게 없어요, 할 게. 할 게 없어요. 넘겨야지 뭐. 아니, 그걸 써야지 버티죠. 자, 근데 이게 넘어가니까. 아니, 안 썼으면 어떻게. 요청도 못해, 지금. 오. 오. 건동 1척이네요. 건동 1척. 오. 하나 스타일. 한 번 더 줘. 하나 스타일. 한 번 더 줘. 아, 무서워요. 가져가줘. 목심이 끝이 없어요. 와. 잘한다, 하석진. 하석진. 탐욕의 아이콘. 갑자기. 탐욕의 아이콘. 갑자기. 원래 게스트인데요. 좀 배려를 해 주시죠. 아니, 그냥 묵사발을 내고 있어요, 지금. 끝. 가져가고, 하나 가져가고. 자. 일단 뭐 해 볼게요. 지금 끝났어요, 지금 저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요. 자, 돌아갑니다. 돌려요. 하나씩 도는 거예요, 하나씩. 가요, 가요. 갑니다. 어. 같이 놔야지. 아, 큰일 났네요. 네. 자, 한 번 더. 다음 거. 3개 있는 건 먹을 수 있는데. 당연히 옆에 거 그거 하면. 근데 그거 해봤자 이기지 못해. 응. 어허. 4개나 있었어. 자, 남아있는 말 많아요. 어허. 욕심이 끝이 없어. 잘한다. 냉정해요, 냉연한이에요. 남아있는 걸 다 먹는다, 손 쳐줘. 자. 개수가 안 돼. 어허. 아허. 어허. 은혁은 쪽쪽바라. 진짜 못됐다. 탐욕, 탐욕. 어. 하석진이 이겼다, 딱 봐도. 끝났어. 끝, 끝났죠. 옮겼습니다. 자, 남아오면. 하석진 승리. 와. YA. isko- sovereign. Oyeah! 오! 언니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제일 많은 걸 모으면, 마지막에 내 돈 내는 건 내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것만 내가 지키다, 라라는 마음으로 조금조금 모아서. 제가 다 꺼낸 거야. 그렇지. 네, 박경순이. 아, 진짜? 아주 표절하게. 오, 좋아요. 깔끔하죠. 샘 해밍턴. 고맙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손이 어떻게 저렇게 빨라? 샘 해밍턴. 바로 이게 본 헤드 플레이죠. 그렇죠. 자, 까불만 안 돼요, 까불만 안 돼요. 까불만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아직은 저 까불때가 아니에요. 뭐죠? 아, 뭐예요? 아, 뭐예요? 멤벅이다. 보넷 플레이예요.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점, 엔더블. 내가 방심했어요. 내가 꼭 끝났네, 한 순 한 순. 네, 해밍턴 승리. 오, 방심했어. 자, 이제. 웨일에 흐려진 전현무의 능력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상호관의 예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먼저 인사 안 돼. 먼저 인사 안 돼. 먼저 인사 안 돼. 아, 먼저 인사 안 돼. 야, 이길 수가 없다 진짜. 얄미워. 진짜 못했다. 인사를 받았죠, 지금? 받았죠. 심리전이야, 심리전. 아, 뭐라고 할 수도 없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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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역시. 인사도 받고 가위바위보도 이기고. 오, 거침없죠. 오, 야. 중국 스타일이에요. 역객 최고 스피드를 경신했어요. 샘이 전혀 받아주지 않는 것 같아. 오. 야금야금. 오, 빨라요. 오. 오. 충분합니다, 충분해. 충분합니까? 네, 충분합니다. 한 바퀴 돌리면 돼, 펼쳐서. 돌렸는데 샘이 형 딱 앞에 가면 진짜 웃기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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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 와. 그래? 이 목을. 야. 와. 대박이다, 진짜. 영세 역전이죠?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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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또 먹자. 세 개, 세 개, 세 개. 마지막. 정신 없죠? 너무 많이 먹었어? 잘한다. 쌤은 지켜야죠, 순서로 이제. 그럼 쌤은 또 임신은 6개야. 한 번 더.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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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만. 20, 22, 24, 26. 오, 멋있다. 와 domin reasons, 22. 서영oks. 이럴 수가. 외국사람한테 이기니까 좋죠. 역시. 사광전. 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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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 박병, 박병, 박병. 박병, 박병, 박병은 박병이다. 박병 성공. 박병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뭐야, 이건. 뻔한 수로 시작을 했죠. 두뇌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비로소 룰을 제대로 하는 두 분의 대결입니다. 지금까지는 3대3이네요. 그날 동안 몇 시에 대결해요. 가져가죠? 위기예요. 한 번 더. 먹죠. 막상 막 보내줍니다. 박경, 위기예요. 방심했죠, 박경? 막상 흘려요, 너무 많아서. 역시 아이돌은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초심을 잃자마자 말이죠. 일경당해요. 이게... 게임 끝났다고 봅니다. 끝났는데, 진짜. 지금 박경 쪽에 있는 거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끝났어요. 박경 씨는 지금 시간 끌기죠. 자... 어쩔 겁니까? 아니, 지금 턴은 늘릴 방법이 없어요. 박경이 끔찍하게 졌어요. 대패죠, 대패. 그냥... 박경 지금 던지는 거 보셨습니까? 네. 말 던졌어요. 가져가라. 먹겠다, 끝까지. 대인대까지. 먹겠다, 끝까지. 대인대까지. 어디요? 정료. 어? 정료야, 정료. 왜, 왜, 왜? 끝이잖아. 이대로 끝이잖아. 이러면... 어머! 어떻게 될지 몰라. 설마! 대박! 대박! 완전히 나와, 이렇게. 역시 상이도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스물, 넷, 스물, 넷, 스물. 와아! 아아! 한석진 순위! 와, 진짜 재밌다. 와, 재밌어, 재밌어. 마지막 역전 피다. 와, 여유 재밌어. 여유 부리다가. 진짜 여유 부리다가. 진짜 여유 부리다가. 이겼어야 된다. 와, 다른 판이 있어. 골든 게임이야. 금반이, 금반이. 와, 금반? 형부 형 긴장한다. 형부 형 진짜. 표정 봐. 자꾸 입술 자셔. 침이 마르죠. 입술에 침이 마르죠. 형부 형 지금 진심이야. 이겨야 되거든. 지금 진짜 이기고 싶어. 이기고 싶은 거 같아. 형부 형 지금 하나도 안 졸려졌어. 형부 형 지금 눈에 천국에 돌아. 난 처음 봤어. 난 처음 봤어. 그리고 되게 잘생겨졌어, 갑자기. 갑자기 잘생겼어. 갑자기 멋져. 멋져. 마지막 박빙의 대결.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은. 상호만의 예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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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기세가 좋아요. 느낌 좋아요. 전현무 구단. 뭐라고 심장이 쿵캉 데. 어? 아, 뭐라고 심장이 쿵캉 데. 어? 아. 아까는 똑같은 수를 선택하죠? 이야. 저러면서 다 생각하는 거야. 다이나믹이 보여서 이렇게 보이다가. 움직임이 좀 둔하시네요. 한 손 또 나왔나요, 한 손?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자, 수비 들어갑니다. 아니, 일단 먹는 거죠. 수비기도 하네요. 한 번 더 기회가 있죠? 한 손. 아, 한 손. 좋은 수였네요, 당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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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자신 있게 해가지고 뭐? 뭐지, 이게? 상대방이 당황해. 뭐였는지 난 굉장히 이해가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현무형은 상대방한테 생각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도 생각 안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자기도 생각 안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같이 죽자, 죽든가. 네, 거기서 먹죠. 오! 한 손 얻었고요. 어? 뭐야, 뭐야. 뭐예요? 검은 바둑갈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해요. 어우, 어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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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우! 아, 먹었네요. 당황하셨습니까, 형님. 아, 한 바퀴 돌리나요? 최대한 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음. 네, 제일 멀리 있는 거를. 음. 딱 맞기도 하네요. 또 맞네요. 어? 한 턴 더 가잖아요. 네. 한 바퀴 가면 거의 큰 거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개수를 알 수 없어서. 오, 지금 한 바퀴 돌려서. 하석진 씨, 주장에 침착한 플레이어. 지금 이제 전현무 선수는 지금 선택지가 한 밖에 없어요. 맞아요. 돌려봐야 돼요, 지금. 과연. 오! 뽑죠, 뿌리 뽑죠. 과연. 나왔다, 전현무 돌리기. 돌리나요? 한 바퀴 돌리나요? 어휴, 아직도 남았어? 근데 잘 돌리나요? 맞아, 맞아, 맞아. 와, 한 바퀴 이상 돌린 거야. 다, 다 줬죠, 지금. 오, 한 턴 더 할 수 있어요? 너무 좋겠다. 도토리 턴 모아봐요. 지금 방금 같은 경우에. 당연히 저기 많았던 거 반대쪽으로 비웠어야죠. 아니, 이거 먹어야지. 먹어야 돼요. 한석진 거 꽉 차있는 거 옆에 걸 비웠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그러면 그거를 나눠줄 수밖에 없거든요. 맞죠, 당연하죠. 네, 굉장히 아쉬운 한 수입니다. 자, 시간제는 없나요? 모리나요? 아, 와. 여기서.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방어를 하나요? 아니, 이렇게. 아, 이렇게 볼 줄은 몰랐습니다. 살아났어, 다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비밀 만들었잖아. 안 들었잖아. 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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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은 룰이에요! 득점! 룰은 룰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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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아 아 돌려야 돼 돌려야 돼요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한 바퀴 돌리겠다는 거죠? 음 드세요 드세요 마지막 거 주세요 네 지금 하나하나가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아아 모으기 모으기 지지 않아요 하석진도 만만치 않아요 아 아 어? 그렇지 하나 진짜 끝났나요? 진짜 어려운데 아직 모릅니다 하석진도 턴이 많이 남았어요 턴이 없어요 턴이 없어 여섯 번 지금 할 수 있는 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턴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 형랑이 맞고 끝납니다 아 지금 왔어 저스트 대박이야 저스트 대박이야 자 몇 개야 몇 개야 세워봅시다 와 압도 둘 넷 넷 넷 넷 넷 네 이겼습니다 와 와 와 와 전현보 전현보 멋있어 전현보 전현보 와 와 진짜 멋있다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